사사기 1장 사사기 1장 도망치는 아도니 베셱을 뒤쫓아가서 사로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다. 그러자 아도니 베셱은 내가 이른명이나 되는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내고 나의 식탁 밑에서 부스러기를 주워서 먹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가 한 그대로 나에게 갚으시는구나 하고 탄식하였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죽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치고 점령하여 그곳 주민을 칼로 죽이고 그 성을 불태웠다. 그 다음에 유다 자손은 산간지방과 내겹지방과 낮은 지대로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가나한 사람과 싸웠다. 또 유다 자손은 헤브론에 사는 가나한 사람을 쳤다. 헤브론은 전에 기리앗아르바라고 불리던 곳이다. 거기에서 그들은 세세와 아희만과 달매를 무찔렀다. 거기에서 그들은 드빌 주민을 치러갔다. 드빌은 일찍이 기리앗세벨이라고 불리던 곳이다. 그때에 갈렙이 기리앗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사람은 그의 딸 악사와 결혼시키겠다고 말하였다. 갈렙의 아우그나스의 아들인 온리엘이 그곳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은 그를 자기의 딸 악사와 결혼시켰다. 결혼을 하고 나서 악사는 자기의 남편 온리엘에게 아버지에게서 밭을 얻으라고 재촉하였다. 악사가 낙위에서 내리자 갈렙이 딸에게 물었다. 뭐 더 필요한 것이 있느냐? 악사가 대답하였다. 제 부탁을 하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 메마른 땅을 주셨으니 샘 몇 개만이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딸에게 위샘과 아래샘을 주었다. 모세의 장인은 겐자손인데 그의 자손이 유다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로부터 아랏 남쪽에 있는 유다광야로 옮겨와서 유다광야 백성 가운데 자리잡고 살았다. 유다지파 사람들이 그들의 동기인 시무원지파 사람들과 함께 스바세 사는 가나한 족속에게 쳐들어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그곳을 전멸시켰다. 그래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른다. 또 유다지파 사람들은 가사와 그 지역 일대와 아스글론과 그 지역 일대와 에그론과 그 지역 일대를 점령하였다. 주님께서 유다지파 사람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은 산간지방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낮은 지대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철병거로 방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다. 갈렙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자손과 함께 살고 있다. 요셉의 집안 역시 베데를 치러 올라갔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 요셉 가문이 베데를 정찰하였는데 그 성읍 이름이 전에는 루스였다. 정찰병들이 그 성읍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붙들고 말하였다.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이 어디인지 알려주십시오.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정찰병들에게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을 일러주니 그들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을 칼로 무찔렀다. 그러나 그 남자와 그의 가족은 모두 살려보냈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으로 가서 한 성읍을 세우고 그 이름을 루스라 하였는데 오늘날까지도 그 이름으로 불린다. 문하세 집화가 뱃산과 그 주변 마을들과 다하낙과 그 주변 마을들과 돌과 그 주변 마을들과 이블루암과 그 주변 마을들과 무기 또아 그 주변 마을들에 사는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한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강성해진 다음에도 가나한 사람을 모조리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에브라임 집화가 겟셀에 사는 가나한 사람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한 사람이 아직도 겟셀에서 그들 가운데 섞여 살고 있다. 스블론 집화가 기드론의 주민과 나할로르의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한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부역군이 되었다. 아셀 집화는 악고의 주민과 시돈의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벡과 르호브의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다. 아셀 집화가 그 땅의 주민인 가나한 사람과 섞여 산 까닭은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납달리 집화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트아낫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인 가나한 사람과 섞여 살면서 베세메스와 베트아낫 주민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아모리 사람은 단 집화 자손을 힘으로 산간지방에 몰아넣어 낮은 지대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아모리 사람은 헤레스산과 아야론과 사할빔의 살기로 마음을 굳혔으나 요셉 가문이 강성하여지니 그들은 요셉 가문의 부역군이 되었다. 아모리 사람의 경계선은 아그랍빔 비탈에 있는 바위에서부터 그 위쪽이다. 사사기 2장 주님의 천사가 길가래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고 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으로 너희를 들어오게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트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다시 말하여 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감에는 올무가 될 것이다. 주님이 천사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을 하였을 때에 백성들은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장소의 이름을 복임이라 부르고 거기에서 주님께 제사를 드렸다. 여우수화가 모인 백성을 흩어보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다. 온 백성은 여우수화가 살고 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여우수화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이의를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주님의 종인 누누의 아들 여우수화는 백열살에 죽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가 유산으로 받은 땅의 경계선 안 에브라임 산간지방인 가아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그를 묻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였다. 또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들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주님께서 손으로 그들을 쳐서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그들은 무척 괴로웠다. 그 뒤에 주님께서는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사사들이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그들은 자기 조상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걸어온 길에서 빠르게 떠나갔다. 그들은 조상처럼 살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려고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그 사사와 함께 계셔서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억눌려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백성은 다시 돌아서서 그들의 조상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였다. 그들은 악한 행위와 완악한 행실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과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남아있는 민족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더 이상 몰아내지 않겠다.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주가 가르쳐 준 길을 그들의 조상처럼 충실하게 걸어가든지 가지 않는지를 시험하여 보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을 얼른 몰아내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게 하셨으며 여호수아에게도 그들을 넘겨주지 않으셨던 것이다. 사사기 3장 가나한 전쟁을 전혀 겪어본 일이 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땅에 남겨두신 민족들이 있다. 전에 전쟁을 겪어본 일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들에게 전쟁이 무엇인지 가르쳐 알게 하여 주려고 그들을 남겨두신 것이다. 그들은 바로 블레셋의 다섯 통치자와 가나한 사람 모두와 시돈 사람과 히위 사람이다. 히위 사람은 바알 헤르몬 산으로부터 저 멀리 하맛 어귀에까지 이르는 레바논 산에 사는 사람들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셔서 그들이 과연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조상들에게 내리신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아보시려고 이런 민족들을 남겨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한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함께 섞여 살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여러 민족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고 또 자기들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시고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 사다임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리 사다임을 여덟 해 동안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지지니 주님께서 그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갈레브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리엘이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리니 온리엘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전쟁터에 싸우러 나갔다. 주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 사다임을 온리엘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온리엘은 구산리 사다임을 쳐서 이길 수 있었다. 그 땅은 그나스의 아들 온리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압왕 에글론을 강적이 되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 에글론은 암몬 자손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를 점령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18회 동안이나 모압왕 에글론을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지지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인 왼손잡이 에훳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에훳을 시켜 모압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보냈다. 그러자 에훳은 길이가 한자쯤 되는 양쪽에 나리선 칼을 만들어서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모압왕 에글론에게 가서 조공을 바쳤다. 에글론은 살이 많이 찐 사람이었다. 에훳은 조공을 바친 뒤에 그 조공을 메고 온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그러나 에훳 자신은 길갈 근처 돌 우상들이 있는 곳에서 되돌아와서 에글론에게 임금님 제가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아뢰였다. 왕이 모시고 섰던 부하들에게 물러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모두 물러갔다. 에훳이 왕에게 다가섰을 때에 마침 왕은 시원한 그의 집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었다. 에훳이 임금님께 전하여드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니 왕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때에 에훳은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뽑아 왕의 배를 찔렀다. 칼자루까지도 칼날을 따라 들어가서 칼끝이 등 뒤로 나왔다. 에훳이 그 칼을 빼내지 않았으므로 기름기가 칼에 엉겨 붙었다. 에훳은 현관으로 나가 뒤에서 다락방 문을 닫고 걸어 잠갔다. 에훳이 나간 뒤에 그의 부하들이 와서 다락방 문이 잠겨있는 것을 보고 왕이 그 시원한 다락방에서 용변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기다려도 왕이 끝내 다락방 문을 열지 않으므로 열쇠를 가져다가 문을 열고 보니 왕이 죽은 채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훳은 몸을 피하여 돌 우상들이 있는 곳을 지나서 쓰이라로 도망쳤다. 그가 그곳에 이르러 에브라임 산간지방에서 소집 나팔을 불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따라 산간지방에서 쳐내려왔다. 에훳이 그들을 앞장섰다. 나를 따라라. 주님께서 너희 원수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그가 이렇게 외치자 그들이 에훳을 따라 내려가 모압으로 가는 요단강 나루를 점령하고 한 사람도 건너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때에 그들이 처죽인 권장하고 용맹스러운 모압 군인의 수는 모두 만 명이나 되었는데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하였다. 그날 모압은 굴복하여 이스라엘이 통치를 받게 되었고 그 뒤로 그 땅에는 8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에훳 다음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었다.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만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처죽여 이스라엘을 구하였다. 아멘